한미일 정성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 6시간 동안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긴 시간 만나는 건 아니지만 캠프 데이비드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어떤 곳인지 신재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 1942년 약 73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된 이곳은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가지로 골프 연습장, 수영장, 볼링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휴가 중에도 일을 볼 수 있게끔 집무실과 회의실도 설치되어 있어 미니 백악관으로도 불립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세계 지도자들이 만나 중요한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낸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1943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외국 정상으로 첫 방문해 2차 대전 종식 방안을 논의했고 1978년엔 이스라엘, 이집트 평화회담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방문했습니다. 당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조수석에 앉고 이 전 대통령은 직접 골프카트를 몰며 1시간 40분간 캠프 데이비드를 둘러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걸프전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8년 만에 외교부대로 등장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어떤 역사적 이정표가 쓰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